다음은 이해찬의 대선 패배론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찬 씨 주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왜 패배했냐 민주당이 절실하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찬 씨가 이야기하는 절실함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개인의 삶을 살더라도 사람이 좀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있어야지 그래야 뭔가 성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보게 되면 좀 어려운 집안에 나더라도 그게 항상 마이너스만은 아닌 거죠. 좀 부유한 집안에서 나게 되면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부유한 집안에서 나게 되면 절박감이라든지 절실함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외해 가지고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한 집안에서 좀 어렵게 고난이 그냥 복이더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면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저 사람이 고생하고 참 안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또 걸출한 인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출한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절실함이나 절박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에 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마 그 동네의 핵심 수뇌부들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구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방송도 많이 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진성 무슨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 독려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내가 볼 때는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인 거죠 그때 3구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 가운데 그냥 한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땅히 져야 되는 선거입니다 국팀당이 그런데 뭐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항상 완벽함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사전투표 참가율이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좀 방심을 했죠 선거도 장악하고 있고 그동안 뭡니까 3번 선거에 모두 다 손을 대가 다 승리했으니까 그냥 잠 푹 주무시고 새벽 4시에 나오시면 승리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절실함이 없어 대선을 패배했다 윤석열은 시스템을 잘 몰라 이것도 때로 보면 선거 결과 만드는 시스템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읽어보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상임고문은 9월 22일 날 이번 3구 대통령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절박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꼭 이겨야 된다는 절실함이 저쪽에 더 많았다 말 같은 소리가 아니죠 그럼 뭐 절실함이 더 강하면 뭐 그냥 많이 빌면 이러면 그냥 뭐 여러분 이깁니까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탄핵으로 정권을 뺏겼다고 봐 대차해야 된다고 생각을 더 간절하고 절실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실함은 별로 관계가 없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행히 좀 방심해 줬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됐죠 민주당의 대선 패배가 어처구니 없이 진 것이라면서 의원수는 우리가 약 70명 이상 많은데 다 여러분들 손을 대가 만든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원의 투표장에 투표 참관인을 신청할 숫자는 저쪽이 더 많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늙으면 뭐죠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이 진 거다 이건 맞는 겁니다 거의 이긴 건데 어처구니 진 거죠 어처구니 없이 진 거죠 대선 패배가 여러분들 무슨 절실함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진 거는 사전 투표 조작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350만 표 이상 격차가 난 거죠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어넣었으면 조금만 더 집어넣었으면 그러면 한 25만 표자는 거뜬히 만들 수 있죠 25만 표자가 얼마나 이런 별 게 아닌가 하니까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성 사전 투표 덕표수 이동입니다 서울만 54만 5천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부산만 여름 27만 5천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5만 표라는 것은 저쪽의 실책 때문에 어부지리로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부산에서 27만 5천 표 정도를 이동시켰다는 이야기는 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39만 3천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인천 광역시의 11만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뭐죠 네 뭐 한 37만 6천 표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7대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일부를 추정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기서 추정치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조작수가 일정한 조작률에서 표가 이동한 것을 발견하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한 다음에 선관위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하고 비교한 사전투표 득표수와 비교가 이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1.29%를 빼앗았고 심상정한테 0.66%를 빼앗아 가지고 그 득표수만큼 보니까 이재명한테 더해 준 거죠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부산은 윤석열 후보한테서 6.49%를 빼앗고 심상정한테 0.28%를 빼앗아 가지고 거기서 확보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6.49% 0.28%만큼 이재명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 표수가 여러분들의 추정치 윤석열 빼기 이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이재명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이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런 정신나간 결과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은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교차투표를 그런데 진짜로 구해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윤석열이 54만 5천 표 차이로 이긴 거를 이재명이 19만 2천 표 차이로 이긴 걸로 뭡니까 그렇게 둔갑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이 이름 11만 표로 이긴 선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6만 8천 표 차로 이재명이 이긴 걸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애들 장난이죠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여기 퍼센테이지는 총선거인 수가 아니고 사전투표 참가자수입니다 정정합니다 이렇게 표를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조금 실수해가지고 25만 표가 진짜 별 게 아니거든요 대구가 39만 표고 부산이 27만 표고 서울이 54만 표니까 조금만 더 집어넣었으면 이기는 거죠 조금만 더 빼앗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7개 광역시도 이름 선관위 발표된 자료하고 여러분 이 캡처하셔가 나중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서울특별시에서 이재명이 294만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의 조작을 수정하고 나니까 294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258만 표밖에 못 받았는데 표를 수저 넣어가지고 294만 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윤석열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325만 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총특별수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윤석열이 서울특별시의 3구 대통령성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325만 표가 아니고 359만 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표가 딱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에는 이재명은 83만 1천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74만 8천 표밖에 못 얻었다는 거죠 부산에서 127만 표를 윤석열이 받아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134만 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7개 광역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이재명이 44%를 득표하고 윤석열이 51%를 득표해가지고 7%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기존 득표율은 선관위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에 조장한 것을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원상태로 다 뽑기시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 55% 이재명이 40%를 득표해가지고 윤석열과 여러분들 윤석열은 7% 차이로 이긴 게 아니고 15%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울특별시 외 6개 광역시에서 선거결과를 딱 보니까 이게 딱 나오네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148만 명인데 1486만인데 1486만 표 가운데 윤석열이 한 표에서 3.92%를 빼앗고 심상정의 0.23%를 빼앗고 이게 합치면 4.17%인데 그 표수가 62만 표인데 62만 표를 이재명이 대해주고 윤석열 심상정에 함께 62만 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의 총열은 빼앗은 표가 124만 표 정도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전체 자기가 얻은 표수 중심으로 하면 윤석열은 7.13%를 빼앗겼고 총득표수입니다 심상정은 8.25%를 빼앗긴 거죠 자기가 얻은 총득표수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7개 광역시에서 윤석열이 99만 1,1775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사전특표 조작을 수정해가지고 추정을 다시 해보니까 219만 5,054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조작표수가 120만 3,279표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표를 이동시킨 걸로 보인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윤석열이 7개 광역시에서 99만 표밖에 못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 다 뭡니까 7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부터 다 구해가지고 딱 구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219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요 그럼 표가 얼마나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120만 표 정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여기 62만 표 곱하기 2하고 비싼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62만 표 곱하기 2하고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착각이 읽지는 않아겠죠 약간 오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7개 광역시 총 3구 대통령성 총투표수 기준으로 선관위 이름들 발표 격차가 99만 1천 표 윤석열은 219만 5천 표 격차로 승리한 것이다 사전투표 이름 조작을 통해가지고 120만 3천 표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표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제야 전문가 추정치다 확정치가 아니고 추정치다는 거죠 전산 조작이 핵심입니다 전산 조작을 규명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 대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치겠죠 이것은 뭐 그냥 함부라는 주장이 아니고 대단히 합리적인 분석에 바탕을 둔 어디에 분석합니까 모든 로데이터라는 것은 선관위 자료입니다 모든 로데이터는 여러분들 이 왼쪽의 모든 로데이터가 누가 만들어서 낸 겁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숫자를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공한 겁니까 우리가 세금 받아 먹고 노력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야 질문과 가짜를 여러분들 다 찾아낸 다음에 가짜를 수정해가 뭡니까 오른쪽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가짜고 아니 헌법기관이 가짜 후보별 이런데 득표수를 발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뭡니까 검찰 수사에 응하는 적이 없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해 가지고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를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분들 걸고 넘어가 가지고 경찰 무혐의 검찰 무혐의 그것도 분이야 여러분들 안 풀렸는지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재정신청인가 적어야 돈이 안 들지 적어야 여러분들 뭡니까 무슨 대륙 아중가 하는 그런 큰 법무법인 여러분 끼고 있으니까 적어야 세금 가지고 뭡니까 국민들 탄압한 데 쓰는 거죠 우리는 다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망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금 저러면서 쇠가 빠지 내면 그 세금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들 사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운동권이 돼버린 거예요 대학 때도 안 하다 보니까 운동권이 이건 사실 말입니다 저는 아무 이익에 관련 없는 거예요 애들 다 키웠고 무슨 내가 여러분 예한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출시하기 위해서 뭐 좀 잘 봐야 될 게 아니고 부정성 여러분 노남 출세는 일단 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외주 같은 게 다 끊기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니까 왜 하겠습니까 내가 불상해서 하는 거죠 내가 불상하고 국민들이 불상하고 악한 놈들이 행편 없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도 오리발 내밀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문산 보고 그게 대통령입니까 한심한 사람이죠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이걸 고치냐 안 고치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문제인데 이걸 자식들이 생각했으라도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선거를 사기를 치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새끼들도 다 여기에서 낳아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유엔에 가가지고 무슨 뭐 자유를 무슨 이번에는 15번이 외쳤는가 전번에는 35번 외쳤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야기죠 자유의 핵심이 참정권인데 자유의 핵심이 참정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뭘 그 가지고 감도 쓰겠습니까 돈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명예를 얻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거야 대통령대가 여러분 기분 좋겠고 폼 잡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완전히 조작했으니까 조작했으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상구 대통령선거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특수지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빼면 뭡니까 완전히 군사 열병식하는 것처럼 좌우대칭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9% 이런 특수지역을 빼고 나면 최대 뭡니까 9%까지 빼앗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표를 여기 9% 대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한 거지 그럼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평균값을 여러분들 관외사전투표를 마이너스 7%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를 빼앗아가지고 플러스 7% 7%를 더해준 거 아닌가요 표를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준 거잖아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두 개 그래프가 영값이 여러분들 중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몰라 이번에 보니까 이동헌 전번에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이런 판결일인 이동헌 조재현 조재현 덕수상굴을 나오고 성균관대학을 나왔고 천대협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부산에 브라질 버니엘 고등학교인가 나와가지고 이동헌은 또 고대법대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안 나왔거든요 이게 덕수상굴을 나오고 성균관대학을 나오고 이게 이런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대법대를 나온 그런 대법관들이 이런 걸 보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를 문제없다 QR코드도 문제없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안 찍어도 문제없고 양심이 마비가 돼도 이렇게 사회가 무너질 수는 없는 겁니다 재앙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자유는 빼앗기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권력을 향료하는 데 이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런 반발을 하지 않으면 저거가 다 가가지고 선거결과 만들어서 뭡니까 이렇게 하면 선거를 말라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앉아가서 컴퓨터 게임 해가지고 그냥 결과 발표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라 이거는 어떻게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배출입 사전투표지라든지 프린터 돼야 될 그런 투표지가 재건표에 출연한 것처럼 좌우 여백이 다른다든지 상하 여백이 다른 것은 그거는 뭐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투입한 위조투표지들이거든요 바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보존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냥 급히 대량으로 투입한 거고 그다음 투표지들이 이런 붙은 좌석투표지 두 장 붙은 거 석 장 붙은 거 위아래로 붙은 거 좌우로 붙은 거 이런 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전투표지입니다 그건 다 프린터 돼야 되는데 인쇄소에서 만들어가 자르는 과정에서 날이 그렇게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대충 잘려가지고 그렇게 붙은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수십 장씩 나온 거 아니야 수백 장씩 그 이야기는 그냥 투표함을 갈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죠 재검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런 위조투표지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대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는 지금 본인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재야점과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별이니까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이 꼴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수학관계가 나온 겁니다 종로구 삼청동에 이재명의 후보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수 이 꼴은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빼고 심상정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에서 30%를 뺀 그런 관계가 딱 여러분 나온 게 삼청동 청운동 효자동 종로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7가 8가 쫙 관계가 나온 거 아니에요 키가 찬 거 아닙니까 선거데이터가 여러분들 이렇게 일종의 매트릭스와 같이 가로 세로로 딱 돼 있는데 행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이 꼴 윤석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뺀 거 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심상정에서 30%씩 뺀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거를 차단했으니까 얼만큼 조작했는지를 중구에서는 25% 성동구에서는 25% 종로구에서는 30% 어제 했던 예주군 그게 20%인가 10%입니까 그게 딱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훔칠 겁니까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잘라서 좀 방송을 내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많이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노예가 노예 사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예가 싫은 사람이 인민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